ㄷㄷ ㄷㄷ 사람소리가 났어 이쪽 왼쪽에서 어? 분명 났는데? 여기도 못올라가 롯바만 쓸만하죠 어? 뭐야 이거 이거 우주 그건데 우주선 깨면 주는 총? 맞죠? 미쳤다 이거 이거 바닥 다 없애거든? 연쇄하는게 좀 느리네 이거 뭐야 아 이런거 안써봐서 이거 위험한데? 오 뭐야 이거 염라대왕도 한방이겠는데요? 끝났다 끝났어요 근데 염라대왕이 아니고 지옥가는거라서 바닥도 야 폭탄도 필요없네 이걸로 다 가까스로 없애면되니까 끝났죠 조심히만 쓰면돼 조심조심이 굉장히 위험해보인다 무기가 그쵸? 넉백도 심하고 연사가 안되고 박쥐나 이런거는 채찍으로 없애는게 더욱더 안전하다 뭔소리야 푸샥 가시가 찔린 소린데? 맞았구요 아우씨 총 쏠뻔했어 화살까지 제거할 수 있다고? 그러네 야 근데 튕겨서 나오는걸 조심해야겠다 돌같은거 봐봐 돌에도 돌에도 오 이거봐 돌 튕기는거봐 괴이 위험함 넉백도 심하고 이거 괜찮은걸까? 괜찮을걸까? 하하 가자 없는거보다 낫겠지 겁나 세긴한데 밑으로 안싸지니까 폭탄이 있어야지 요런것도 그냥 쏴버리면 되는거 아니야 그쵸? 상점 쏘지않게 조심하고 일단은 이게 왠 앞쪽으로만 되니까 무조건 이쪽을 다 뚫어가지고 돈도 먹는걸로 돈 엄청나게 먹으면 되는거 아닙니까? 다 뒤져가지고 다 뒤져가지고 럭백 장난아니네 돈주서라 흐흐 그래가지고 아저씨 털지말고 돈주고 사는거지 침착하게 가자 정말 안전하고 침착하게 한방씩 쏘면 괜찮을수도 있어 숫 쫌 매어매어보리 상점 아저씨 쏘는거 조심하여 상점 아저씨도 녹여버리긴 하였지만 아 일거 조심해야해 이거 낙사 데미지 그 다음에 가시 데미지 이걸 조심해야 돼 뭐야 잘됐다 좁은데서 쏘면 넉백 공간이 없어져 죽어버리네 그냥 내 진상으로 잘됐어 훗날 못 깼을거야 공간이 엄청나게 확보되야 되나봐 잘됐어 내가 쓸만한 무기는 아니야 아 스플래시 데미지인가? 앞에 부딪혀서 앞에 터져서 그런건가? 오 뭐야 샷거리면 좋갑니다 벽에 부딪혀서 거기에 스플래시 데미지 들어온건가? 궁금했는데 해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벽에 쏘긴 했는데 그정도면 돼야지 너무 그렇게 멀지않 가깝지않았는데 난 뒤에 맞은줄 알았는데 어떻게 쌓아 이 정도였어 이 정도 이 정도에서 이렇게 쌓잖아 근데 죽네 그게 됐어 내가 쓸만한 물건은 아니었어 잘됐어 더 많이가서 죽었으면 더 빡쳤을거지 아 자꾸 생각날거 같애 곧게임? voorbijek nu 왜냐면 Zeal 돈 먹었 상점이다 b koook게임 7천원 옥장이 8천원 b bosst 없을때 옥장만한게 없는데 mungkin 4단 어디갔지 우리 멍멍이? 이걸로 돈 벌면 돼 아 무서워 아이스로 다 얼릴수 있죠 상대왕 아저씨 한방이야 하지만 위험해 언제나 항상 그런 무기들은 위험합니다 아씨 맨날 이런거 주워줘 얼마야 이정도면? 300원 가자 열쇠 먹어야 돼 포스터? 뭐가 막 터졌는데 기분 터진다 저기 재단있다 나이스 게이브 5,000원 돈 없는데 잘됐어 5,000원 녹장있으니까 한번 갔다오자 저기있네 재단에 한번 받치죠 아 아 재단 가려면 오른쪽 위로 가야돼 빅 정갈맹 킥 오이씨 킥 아아 깜짝이야 뭐야 정면에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아 뭐야 위로 위로 가야되는데 무서워 멀리 도망가자 돌같은게 있어 오우 이럴줄 알았어 조심해서 나쁠건 없죠 일루와 가자 아 일단 여기 있어봐 갈수있나보게 재단이 여기 위였지 않았나? 아 어디야 너무나 극심한 손해를 봤어 시간적인 손해 여기다 폭탄을 두개나 써야되겠는데 안전박으로 여기가 딱 터지면은 바로 갈수 있는데 여기다 한번 해보자 오마씨 안됐구요 됐다 아 너무 힘들게 왔어 가자 어딨어 널 받쳐야겠다 킥 얘도 구하긴 해야되는데 심착 좋아요 여기서 부스터가 나와주는거지 기적과도 같이 나이스 갑니다 전설의 시작 이렇게 바로 오죠 귀신귀신 가자 그냥 아 아 저 거미 안통함 아 극심한 손해인데요 어 흐흐흐흐흫 열씨 열씨 나침반인데 피가 너무 없어 어어? 자 한명만 구하면 돼 한명만 흡혈 땜 흡혈 오케이 아 죽으라는 법은 없죠 죽으라는 법은 없어? 오케이 일단 나이스 아 아 저거 가져가야 되는데 저거 자물쇠 자물쇠를 들고 왔어야 되는데 잠깐만 자물쇠 들고 올 수 있지 기다려보세요 이리와 가야 돼 가야 돼 아 아 그래 어차피 녹장 있으니까 상관없어 그렇지 흡혈템 이제 이걸로 피업하면 돼요 심착하셈 열쇠 저기 있구요 포크 닷 그렇지 정차기까지 가져가죠 됐다 이거 됐다 이거 이거 올라온다 이거 올라와 혹시 모르니까 숨어있어요 좋아요 조스문이다 점차기까지 가지고 왔구요 이게 이걸 캐리하나 나이스 폭탄 나이스 폭탄 저기 출구 오른쪽에 안 보지 않았나? 나 근데 한 대 맞으면 간다 피가 필요해 피 피에 굶주렸다 피 서리안에 울고 있다 아 한 방울 한 방울 더 줘 아 어이씨 아 깜짝이야 안 될거야 폭탄있어서 안 돼 여기 여기 잡자 귀신이거든요 아직이야 아직 아직 지금 한 방울 됐다 두 방 가자 꽃게임 꽃게임 아 저 빨간색 있는데 피에 굶주렸다 아 저 폭탄은 다 죽겠네 핏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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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먹을라고 하지마요 죽을 수도 있어 지금 침착하셈 나이스 열두방 폭탄 열두방 이거 올라온다 올라와 미쳤다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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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도 피나거든 피 많이 나네 이 녀석 한 번 더 나면 오 잡아먹기 뻔 세 방울 폭탄 폭탄 한 방울 좋아 침착 나이스 한 대 때리고 폭탄 일루와보셈 네 방울 좋습니다 이제는 살려야될 그럴 시기야 살릴 필요 없어 왜냐 나 고객 들고 가기 때문에 너무나 거추장스러워 일루와 피나 아 아이고 못죄졌네 못죄졌나? 그 다음에 이놈 아 무서워 캬 아 мод 아 아 네카님이네 아이씨 1시간 지났어 지금이야 이제 마지노선이야 그만 정신 챙겨 왜 욕심부렸죠? 네카님대고 가면서 계속 피 먹을텐데 아 극심한 욕심이 그만 피 열나 빨다가 영업정지당했어 키스맬을 죽인 업보레 여기서 부스터 나와주는거죠 와우! 털어! 털어버려 털어버려 털어샘 털어 털어 대박이야 30빵이야 30빵 일단 이걸 하나 사고 갔다 들어가라 아 뭐야 못가잖아 대기지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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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구요 어 무서워 살아있는 주의 42박 맨 자 이제부터는 돈이 필요 없구요 노란 박스만 필요하여 폭탄이야 폭탄은 굽이 됐어 로프 두 개라고? 불안요소 우리팀의 불안요소 로프다 로프 최대는 아꼈어 쓸 수 밖에 없다 야 이러지 말자 진짜 하필 여기 지금 상자가 나오는데 상자가 로프 써야돼 하지만 가까이 붙어 있다는거 신착! 오케이 정착이 까지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올 줄 알았대 아 녀석 야 근데 맨날 주먹맨이야 상점이면 좀 돈 나나? 아 이거 상점템이라도 먹을라 했는데 에라 이거 그냥 가버리자 이렇게 어차피 턴김에 상점템 많이 나오면 먹으면 되는데 이상하게 털기 시작하면 주먹맨만 팔아? 정말 수상하죠 재단 할아버지 상점할아버지 시체도 엄청 많이 주거든요 4점이었나? 구하는의 딱 반이었나? 아 폭탄 굿 일단 털어갖고 옵시다 로프가 없기 때문에 잠깐 로프가 없죠 로프가 없고 폭탄만 많기 때문에 여기 밑으로 딱 빠서 나중에 로프로 올라올수 있게 재단 재단 빅재단 오케이 로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로프를 나 먹어야되는데 킥 킥 저 앞에 있다 앞에 있어요 죽으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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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음 나 에이스로프 나 에이스로프 다치러 가샘 난 해낸다 이럴 줄 알고 작업 쳐놨죠 여기서 나침반 오와 아씨 앞에 한번만 더 바치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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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상점아씨 시체 두개 바치면은 괜찮지 않을까? 아 안될라나 점수? 두명이나 되요 두명이나 되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두명이나 되요 피나죠 맞죠 샷건이 퍼지기 때문에 저 쇠 두개 몇발이라도 맞으면 되요 노래가 끝날 때까지 죽었나 죽어버렸나 죽어버렸나 죽어버렸어 한놈 남았다 넘난 무서워 같이 맞으면 아저씨가 더 빨리 일어났기 때문에 극심한 손해입니다 극심한 손해입니다 맞았다 아 좀 죽어 귀신 나와 스치면 맞지도 않네 두명 다 살아있잖아 죽었어? 죽어 죽었다 아 더럽게 안되네 폭탄 그렇게 많이 안썼어 힘작 이제 출구를 찾으면 된다 루프 두개 아씨 루프 두개 압박감 것 같다 조화 루프 두개 압박감 루프 두개 압박감 마을 너넌 안좋아 싫어 아 나 망토 있네 맞네 망토 있잖아 아 그래 망토를 써야지 아? 맞았다! 아 다행이다! 나도 쐈다! 러브샷! 여자. 재단 아닌 이상 굳이 구하지마. 블랙 마켓을 찾아 나에게 앙크가 필요하다. 뿌싶더라! 이거 훑어주고 폭탄개구리 침착하게 밟아주시면서 아! 오! 까시! 미쳤어 미쳤어 모두가 바라는 악을 보여달라고 문학 충악은 내 행복님 감사합니다 만원 고마워요 밑에 갑시다 밑에 노란 박스가 있거든요 루프 여기 아니야? 아니니? 여기 아니야 줄곧 이쪽이니 어이씨 아저씨 어디갔죠? 아저씨 아저씨 있을땐 됐는데 아저씨 죽었네 침착 까시침삭 까시침삭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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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없어 어딨어? 블랙마켓 아 여기다 여기 여기 로얄저리 먹고 갈까? 먹고 갈까? 아니 음 아니야 자 들어가자마자 상점 아저씨들 공격한다 조심해라 바로 로프타고 올라가야돼 일단 아 아 또 키스방이요 부스터 있었습니다 아씨 어떻하지? 어어 너무 낮은데? 아 아 아 아 아 아 부스터다 아 아 아 아 어 개구리 녀석이 무섭게 이거 아 침착해 침착 나침반 부스터까지 점착까지 필요한건 다 먹었습니다 폭탄까지도 충분하구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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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하게 하는걸로 다가 합시다 갓 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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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만 믿는다 Experiments 까시 너만 믿어 자어쨔 점프력 조심해 Со인 한 명 더 있나 혹시? 다 죽었구요 앙크 먹었고 있어 있어 와 폭탄 12개 저건 먹어야 해 엄마 저건 먹어야 돼 꼭 먹어야 돼 아! 아! 뭐야! 저 위 아저씨 뭐야! 먹어야 돼 욕심이 아니고 이건 꼭 먹어야 돼요 와우 당할뻔 내놔 죽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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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 확인해 확인 확인 폭탄다 어디감 폭탄 폭탄 다 어디갔어 밑에있나? 다 먹음? 46 먹은거야 이게? 근데 왜 6개밖에 안 늘어났죠? 다 먹은거지 근데 그래도 46개면 정말 충분합니다 침착 빛 침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 아... 그걸 생각을 못했네. 와... 유령이 저기 오기 때문에 이렇게 빙 돌아서 따돌려야지 안전하게 할 수 있거든요. 정말 완벽했는데 지금 완벽한 찬스거든? 부스터에 나침반에 점착에 폭탄도 많고 다 있는 건데 와... 그리고 지금 다 쓰러트렸고... 암시자에서 농시간 끌었다고? 상관없어. 부스터 있으면 원래 유령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유령은 뭐 그냥도 피하는데... 문제는 할아버지 저 거미수는 걸려있다. 할아버지가 아직도 걸려있을 줄이야. 그걸 깜빡했네. 낭백. 집중합시다. 몇 시야. 근데 한 시간만에 왔다는 거는 충분히 가네. 방금 거기서 이제... 천천히 가면 되는 거였는데... 와... 나이스. 아직 안 끝났어. 형 아냐 안 끝났다. 어? 마침반 나왔다 일단. 오늘 지옥 볼 때까지... 어제... 못 보여드려서... 오늘 지옥 볼 때까지고... 오늘 실패하면은... 벌칙 받기로... 됐습니다. 벌칙은 뭐... 나중에 실패하면 그때 정하는 걸로 하고... 실패할 일이 없으니까... 잘... 잘 들으세요. 지옥... 보기 켜당이 끌린 게 아니야? 지옥 가짐하면 성공이요? 지옥 보기... 켜당... 정지. 상점템이 좀 별로인데.. 어 뭐야... 괜찮아요 이 정도면? 납부자. 가자? 어차피 상점 위에 있으니까 상점 뽀갤일 일은 없고... 모두 다 쓸어버려라! 템 줘라! 이름은 5,000원이었나? 이거? 오케이 음, 차분히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쇠? 흠 역시 방심했을 때 위험이 오는 것 같애 당에 다 죽인 줄 알았는데 간과한 게 있었어요 바로 노래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지 유령 때문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분명히 아저씨 다 죽였는데 다 죽이면 노래가 유령 노래만 나가게 되거든요? 그걸 왜 확인 안 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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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아, 차. 자 열쇠 어딨어? 열쇠에 내놔 여기 열쇠 없네? 여기 있구나 터져라! 안 터지네 깨비깨비이이이이이 아 갑시다 뭘 안갖고 온 것 같은데? 진짜 아까웠다 부스터 잘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봐보세요 아까랑 엄청 차이나 폭탄도 6개 밖에 없죠 나침박 하나에다 무스토도 아까 폭탄 42개인데 폭탄 42개면 그냥 막 사뜨려도 되는데 또 한 대 맞아 버리고 집착하게 하자 할 수 있다 옛날 생각하지 말고 어 부메랑맨 부메랑맨 날 보면 부메랑 던지거든? 폭탄 아까운데 일단 그걸 찾아야돼 블랙마켓 블랙마켓에서 여태까지 보상을 다 줄수도 있어요 폭탄 80개 막 어? 뭐지? 어 부메랑도 쎄네 생각보다 에이 키스바 킥킥킥 없죠? 없죠? 혹시 모르니까 이거 봐주자 혹시 모르니까 이거 봐주자 더 실제는 아마 1점 정도 될거야 어? 있다 근처인데 찾아봐 저쪽은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저쪽이다 이쪽 일단 저놈들도 없애고 폭탄 6큰 밖에 없다 저쪽을 가 버빅이 저거 연기입니다 개구리 저거 연기예요 가까이 가면 무조건 앞으로와 강난치지 마라 여기 아닌것 같아 어? 이리하고 내려갔어 아 이쪽이다 여기 근처인데 여기요 뽀개 봐야될게 여기네 여기요 뭐야 이거 야 폭탄될거 안돼 아 폭탄이 아니네 띠용시마 띠용 띠용 으음 후아 여기서 부스터 나오고 폭탄 많이 나오면 됩니다 아 또? 장난? 으음 노 주먹내까지 와 똥망이요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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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짝이야 상종을 건드리는데 딱 그나마 싸움으로 폭탄대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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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망했어요 아무것도 안 말아요 흐음 폭탄이 다 삽시다 이걸로 어떻게 이게 다마스코스 먹은 다음에 어떻게 안되나 12,000원이나잉 키스나 받자고 이제 키스도 못 받아 12,000원 있걸요? 아씨 아씨 갑자기 가만히 서있어가지고 놀랬네 아 그저 키스라도 받자고 아 아 아 한 번 남지 이번 판은 정말 아까랑 비교된다 너무 안되는 판이야 난 안돼 난 끝장이야 이거 뭐 물건도 가져올 수 없고 이거 뭐 어떡하지 떨어져 떨어져 떨어졌다 미드컨 상자다 나와랏 글러브 셀프 한번 갈까요 셀프 삐용삐용 이거 장난 아닌데 이거 잘만 쓰면 진짜 대박이거든요 작업해놔 진희끼리 싸우구요 자리 다 파놉시다 유령 대비해서 저 밑에 먹을 거 있던가 근데 엄마 먹을 거 딱히 없어 앙크 먹어야 되거든요 앙크 어떻게 먹냐 아씨 다시 가는게 알거같은 헬레포터 어디갔어 헬레포터라도 써야되는데 헬레포터 자건도 여깄다 여깄다 자건 텔레포터로 앙크를 먹고 튀어나오면서 가야됩니다 텔레포터로 앙크를 먹고 튀어나오면서 가야됩니다 돼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